나는 또 송이버섯 아는지 모르겠다. 송이버섯? 그럼 그럼. 송이버섯. 체험을 한 사람 선발해 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름 좀 더 잘하겠다. 이것 좀 해야 돼. 형이 여기 딱이야 지금 패션도. 패션이 딱 벼백이야. 가위바위보 그럼 한 번 해봐. 가위바위보. 이랬지? 자, 갑시다. 많이 베고 있어요. 일할 팔자, 내가 팔자가. 맛있는 거 송이버섯 따올 테니까. 다치지 말고 잘하세요. 잘한다. 산에 송이케로 가는 겨? 어디로 가요? 여기가 송이가 다 나는 곳이거든. 아, 여기가? 이게 뭐 하나 딱 있는 걸 봐야. 그렇지. 아, 이런 거 이렇게 할 텐데. 하나를 캤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다. 잘 안 보이네. 어, 이거 이거는요? 이거, 이거 조그만 거. 아, 이거. 똑벗어, 똑벗어. 그렇죠? 이거 아니죠?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아, 검증되지 않는 거는 먹지도 말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송이가 좀 많이 났던 곳이었거든. 찾아보라. 선생님, 이렇게 송이 캐다 보면. 네. 이렇게 산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 이거 몇 대지 없어요? 몇 대지 없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어, 어. 이거 진짜 모르겠지요? 응. 송이버섯이야. 어, 어, 어. 이거를 딸 때는. 어떻게 따요, 이거? 이거. 막대기로 콱 쏘셔가지고. 손을 올려서? 꾹 밀어가지고 손을 삭 잡고. 한번 해봐. 여기, 여기. 해가지고. 좀 더 가까이. 가까이. 응. 이거 이제 올라온 거거든. 오. 땡기봐. 아, 좋은, 좋은 치유입니다. 오늘 그 저, 괜찮은 거네. 오, 그 송이. 향이 너무 좋아, 이거. 또 이거 처음 땄으니까. 네. 딱, 딱 닦아가지고. 네. 먹어야 돼. 이거는 좋은 거잖아. 맛있죠. 어, 어. 자. 야. 탱글탱글하지. 어우, 맛있어. 알았어, 알았어. 맛있게 먹으라고. 야, 향 좋네. 네, 향 너무 좋고. 응. 맛있게 해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많이 먹어요. 좀 잘 닦아가지고. 이게 뭐, 전혀 뭐 괜찮아. 또 이거 흥맛도 좋아요. 응. 아, 이렇게 캔다. 응. 잘 모르잖아, 그렇죠? 야, 그런데 이거를 진짜 잘 봐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거는 가르쳐 봐. 어, 어, 어. 어, 좋았다. 이거, 이거 송이에요? 어, 송이, 송이, 송이. 오, 오. 이야. 우와. 이거는 멋쟁이야, 멋쟁이야. 우와. 잘 담아 봐. 그렇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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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야, 쌍둥이야. 오우, 쌍둥이요? 쌍둥이도 있어요? 그럼. 우와. 어머. 이야. 이야. 이야, 이쁘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주머니여서 아까 저, 저. 영광스럽게 손까지 봐주봐라고. 대박, 대박. 어, 이거 뭐예요? 어, 그게 송이야. 오. 아, 이게 이제 피었는 건데. 아, 피인 거예요? 네. 오, 오. 한 피가고 다 올라와 버리니까. 커지잖아. 이제 송이. 아니, 이게 더 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송이 모양이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송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송살 사 먹어 봐. 어, 괜찮지? 아까랑 똑같이. 약간 질기고. 야, 이거 더 팽팽한데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내가 이거, 이것도 많이 땄어. 오우. 가면서 혹시나 또 있는지 봐야지. 오늘 그, 그래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야. 송이가 그 맛을 보여주네, 그죠?